아 그 새끼 수박이 잘 자라고 있네요 이건 씨앗으로 우리가 작년에 우리 밭에서 난 수박을 먹고 그 씨앗을 모아서 뿌린 거예요 아 그런데 이놈이 또 이렇게 모종원이 지금 따먹고 있는 중이고 이 씨앗을 또 심은 것이 이렇게 이렇게 자라면서 이게 벌써 두 개가 열렸어요 여기는 이번에 먹은 수박 씨를 심은 자리에요 이것도 금방 싹이 나오겠죠 여기도 꽃이 많이 피었어요 사방에 아이고 여기도 수박이 열리네요 아 신기하죠 여기도 수박 꽃이 많이 피고 있어요 바람 하나 수박고 싶어요 아 참 신기하죠 서울에서 살 때는 그냥 마트나 백화점 가서 백화점 지하 마켓 가서 그냥 전부 카트로 하나 깠도 생필품 한 달 먹을 거 사다가 쇼핑하고 전부 돈 주고 사잖아요 전부 돈 주고 사서 살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전부 또 텃밭에 나와서 전부 따가니까 참 풋고추나 좀 따갈까 저쪽은 이제 요거 풋고추 따다가 이제 찍어 먹으면 맛있죠 이게 무공이라 저쪽에 옥수수가 엄청 잘하죠 어 여기도 이제 가지를 여긴 이제 곧 여기는 속가서 꺾어서 심었는데도 또 이파리가 번져가지고 배죠 꺾어서 심은 데가 다 이렇게 됐어요 이건 자색 고구마 다 됐는데 고생이 이렇게 됐어요 고구마 밭이 그냥 풀하고 섞여가지고 예 제초제를 안 주니까 친환경도 보고 쓰니까 아 아이고 이게 뭐야 예 저 위에 사는 저기 와이디어 하수인들이 이 나무 밭에 와서 막 작년에도 화장 화장지를 갖다 막 크얗게 우리 집에다 던져 요 밭에다 던져놓고 옥수수를 막 부러뜨리고 날을 쳤었어요 아 여긴 많이 열려 한번 짜볼까 싶은데 열린거 익은거 같은데 익었을라나 한번 익었냐 한번 보고 익었으면 좀 따시라 익으면 이건 찰옥수수라 맛있거든요 아유 이제 숯을 따야되겠네요 어 이거 좀 봐요 아 찰옥수수가 익었어요 여기 여물했어요 이건 따야되겠네요 아 잘 여물했네 이건 찰옥수수 쌓다가 당장 삶아야되겠는데 너무 세지만 그거하니까 센것은 익은것은 따가야되겠어요 아 아 철옥수수가 아유 우리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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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물었으니 따야지 내일부터 좀 따다가 삶아야되겠어요 아유 참 감싸죠 이렇게 많은것 같은데 우리 남편은 이런것도 안보고 뭐였나 이런거 삶으면 한건 따다가 줘야지 그래서 그 뒤에 심은것들은 요런거 요걸 하고나면 뒤에 잔잔한것들이 자라죠 저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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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나무를 죽여버려서 이거 좀 봐요 저 살구나무를 크아 저 엄청난 살구가 열리는덴데 요 위에 여기 화순이 어머나 이 나무도 죽였어요 이 나무도 죽였어요 저기서 독갓을 풀어놨어요 응 이것좀봐요 이 나무도 죽였네 지금 이 체리나무를 두그루를 갖다가 여기다 심었더니 이 나무도 죽였네요 와이 기억 낙도강 상류에서 근데 이 같은 나문데 이 같은 나문데 저쪽 가지 저집에서 저집에서 이렇게 약을 뿌리니까 죽었는데 이 가지는 멋쟁이에요 이 두그루를 심었거든요 이 저 저 나무를 이 나무를 죽여가지고 저 위에서 이 나무를 죽여서 이 체리나무를 화분에 심어있는 우리집 나무를 저기 우리 나무를 저 체리나무를 두 개를 두 개를 이렇게 죽인 나무 옆에다가 이렇게 심어놨더니 이렇게 심어놨더니 벌써 또 또 또 이걸 죽였네요 근데 이것이 저 집 저 집거리라는 걸 뭐였냐면 같은 나무거든요 그 그 그 Y기업이 낙동강 상류에서 그 기준치 30폐 카두미니 비소니 이런 순 같은 걸 내뿜어가지고 대구 구미 부산 창원 식술들 식수를 오염시키는데 그 Y기업이 주변에 전부 독가스를 묻혀가지고 전부 그 주변에 소나무가 다 죽어서 풀 하나도 안 자랐는데 그 독을 갖다가 지금 위에서 던져서 여기서 지금 이 집에서 Y하수인 우리집 뒤에다가 집을 세체를 지어놓고 이렇게 독을 뿌려서 이 나무를 이렇게 죽였어요 그러더니 이제 체리나무를 두개 심어놓으니까 벌써 또 이 나무를 또 이렇게 죽였네요 근데 이 나무를 보세요 이 나무가 이 나무가 나무가 두 그루를 심었는데 이 한 그루가 저쪽 뒤쪽에 독을 안 맞은 나무는 살아있고 독 맞은 나무 막 이렇게 이 Y기업이 공장에 있는 그 근방에 전부 이렇게 죽어버리거든요 이렇게 죽었어요 저 나무 죽듯이 완전히 고사했네요 그 이 나무를 갖다 죽인거에요 근데 이 나무는 그 독을 맞지 않는 뒷나무는 멋쟁하잖아요 이게 이 이 이 가지를 다 죽였어요 이 가지가 밑동어리는 하나인데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쪽 가지는 저 집에서 뿌린 것 다 죽었고 저 뒤쪽에서 독을 안 맞은 건 가스를 독가스를 안 맞은 건 살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여기에 이 부분만 죽였네 이것 좀 봐요 이것 좀 봐요 이 이 가지만 죽였어 아 이런 이런 인간 말종이 어디 있어요 어 이게 지금 어 독가스를 갖다가 이 Y기업의 그 공장에서 나온 독가스를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품어서 전암을 죽여서 그 옆 그 자리에다가 두 그루 심었더니 네 두 그루에서 한 그루는 멀쩡하고 한 그루도 이것은 이 여기에서 나온 이쪽 뒤쪽에 있는 가지는 멀쩡한데 파랗게 그대로 있죠 이 앞쪽에 저 집하고 가까운 나무가 이게 이렇게 이렇게 죽여놨네요 이 독가스를 분석시켜보면은 Y기업에서 독가스로 그 배출하는 낙동강 상류에서 카디움 30배 기준집 30배를 배출하는 그 회사 그 하수인들이에요 뭐 우리집 죽이는데 돈을 아끼려고 그 저 정화수시 시설을 안하고 전부 갖다가 비오는 날 이런데 방출해서 대구 뭐 구미 무슨 부산 창원 시민들 젖주를 오염시키고 식수를 오염시켜서 어 생명을 유혹해하는 뭐 백혈병 뭐 폐암 일으키게 하는 그런 중국 속 오염을 시키면서 우리집 죽인 데는 뭐 돈을 언제 얼마든지 써도 좋다고 그랬다니까 이봐요 같은 나무에서 저쪽 저쪽 방향을 향한 나무가 가지는 죽어있고 이건 멀쩡하지 않은 거 체리나문데 체리나무 두 개를 나란히 저사담이 죽인 나무 옆에다 심어놨더니 지금 이 짓을 해놔요 이 짓을 저쪽에서 지금 죽인 나무가 이거거든요 같이 심은 나무는 이렇게 울창해요 같이 심은 나무는 이렇게 울창한데 봄에 막 꽃이 만발한 것이 저기서 지금 뿌려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둘이서 우리 부부가 여기 비어있는 자리에 죽은 나무 옆에다가 화분에 체리나무를 옮겨 심었어요 두 그루를 그런데 체리나무 두 그루가 다 멀쩡히 며칠 전까지만 다 잘 살아있더니 난데 없이 저기서 그 한쪽 가지만 저쪽을 향한 한쪽 가지만 죽은 저거 다 똑같은 증세죠 와이기업이 그 주변에 있는 산들이 전부 다 독가스로 죽고 또 낙동강 강원도 펜션 사건이나 천안함 사건이나 천안함 사건이나 이태원 사건이 다 인간이 하는 짓이에요 정신조정하고 이 독을 갖다가 이 기촌해서 10년이지만 저것들이 집집에서부터 이렇게 독을 뿌리고 저렇게 돌 사이에 빗물이 쏟아지니까 저런 돌 사이에는 빗물 파이프를 넣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것들이 우리 도로 밑에다가 이런 돌 사이에다가 파이프를 우리 쪽에 스탭파이프를 넣어가지고 독을 넣는 거예요 저런 시맥들을 바르지 않은 저런 담은요 따로 빗물관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다 물이 빠져나가니까 그런데 저 스탭관을 우리 집 쪽으로 넣어서 독가스를 보내다가 그게 말썽이 되니까 그 저 돌담 밑에 돌담을 시멘트로 다 발라놓고 빗물관이라고 이렇게 우리 집으로 가는 가스관을 플라스틱 관으로 철관으로 딱 숨겼어 마치 빗물관이처럼 위장을 하더라고요 아 악동안 악동안 와인비 기업이 또다시 우리 집을 이렇게 위에서부터 던져서 독을 뿌렸네요 하 하 하 하